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했다. 네. 야, 정세진이 너무 잘 뛰더라. 끊거나 괜히 했겠습니까? 저 날아다니던데요? 닥쳐. 네. 왜 두 사람만 와요? 다른 환자들은요? 아, 네. 인근 병원으로 분산 수용시켜서 건강상태 체크하고 있고요. 일단 말짱한 두 사람만 데리고 들어왔습니다. 과장님은 수술 환자가 있어서 하음병원에 계시고요. 수술? 누구를? 뭐? 이재환? 이재환이면 태광그룹 둘째 아들이잖아. 미쳤다. 지난 2년 동안 메스는커녕 핀셋 한 번 안 잡아보신 분이. 쓸데없는 소리. 유투. 네. 아이고, 우리 과장님이 어디 남의 일에 목숨 걸 사람입니까, 네? 오늘 집도는 신인과장 면접 보러 왔던 사람 시켰답니다. 나희재 선생님한테요? 왜? 오늘따라 보협사님 반응이 왜 이렇게 잘지셔? SNS에서 첫사랑 찾은 반응이네? 어떻게 아는 사이에요? 나한테만. 알긴 누가 알아요. 아, 한 선생님은 같은 병원에 있었으니까 알지도 모르겠다. 나희재 선생님이라고 알아요? 그 병원 응급의학과 출신이던데? 아, 오 선생. 저 환자 좀 봐줘요.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는 게 당연하지. 그게 빌 이유입니까? 예? 응급의학과 출신 나희재 선생님이요? 저희도의 교진도TR. 넹 혼자 plugins, 성격 바아봅니다. 그렇다고 하고 지켜보는 게 3일 정도 있는데.